안녕하세요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니어 개그우먼이자 유튜버 미자라고 합니다. 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 미자네 주막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신혼 8개월 차 거든요. 그래서 아주 뜨겁게 보내고 있어요. 어 원래 결혼하고 첫 설이라서 시어머니를 뵈러 당연히 갔었어야 되는데 그 최근에 좀 시작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못내서 이제 그냥 일하면서 보내게 됐어요.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유튜브를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바람에 신혼생활을 못 누리고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좀 시간을 내서 신혼여행도 가고 또 남들처럼 이제 뭐 수영장도 가고 네 좀 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. 네 여러분 개미우년 새해를 맞았는데요. 정말 행복한 일 그리고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고 또 나이가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더라고요. 정말 건강하신 한 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